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역 동물원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또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미 오늘부터 휴가를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이 연휴가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왜 갑자기 설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설날과 관련된 동물인데요. 뒤에 사진을 보니까 알겠네요. 맞습니다. 이 설날 하면 역시 까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까치 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죠. 시, 시, 시작! 까치, 까치, 설날은 네,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네, 예전부터 왜 설날에 근데 까치가 상징이 됐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네, 이 방금 불러주신 동요가 무려 1924년에 만들어진 동요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네, 그때부터 이 설날 하면 까치, 까치, 설 이런 말이 쓰이긴 했는데요. 사실상 그 어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국어학계에서 가장 힘을 얻는 설이 있는데요. 이 국어학자 고 서정범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까치설이라는 것이 작은 설이라는 뜻을 가진 아치설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이 작다는 뜻의 아치라는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까치로 변형돼서 정착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지역에 따라서는 아치와 까치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해석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데 이 해석이 맞다면 우리가 아는 까치 설날은 동물 까치와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국어학적으로 어원을 분석한 것이다 보니까 동물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까치가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 반가운 친척들이 찾아오는 설이 되면 울기 때문에 까치설이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설날이 아니더라도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길조로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도움을 주기도 하나요? 네, 까치는 길조이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터세입니다. 잡식성이라서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은 물론이고 또 곤충이나 나무 열매, 감자 등을 가리지 않고 먹는데요. 이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는 나무에 사는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좋은 새해가 맞는 거네요. 네, 또 그렇다고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워낙 가리지 않는 식성 때문에 딸기나 수박 같은 과실을 쪼아먹어서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또 비닐하우스에 구멍을 뚫어놓거나 농작물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까치가 울면 반가워야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 경우네요. 네, 그래서 사실 까치는 지금은 유해 조수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까치의 천적인 맹금류가 줄어들고요. 이 때문에 까치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한때는 길조로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포획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까치가 농작물을 망쳐서 농민에게 피해를 줬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까치를 좀 반전된 이미지로 기억하게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또 그리고 까치 하면 떠오르는 짝꿍이 있잖아요. 바로 까마귀예요. 까치가 길조라면 까마귀는 좀 안 좋은 흉조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두 새가 이미지는 굉장히 반대가 되는데 사실상 이 까치와 까마귀는 같은 참새모 까마귀과입니다. 아, 그러면 친척인 셈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같은 검은 새라도 까치는 흰색의 털이 있어서 조금 생김새가 친근한 편이고요. 덩치도 까마귀보다 좀 작습니다. 거기다가 이 울음소리를 떠올려 보시면 아무래도 까마귀가 좀 위협적으로 운다고 느낄 수 있죠. 네,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이미지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이 까마귀가 흉조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선입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쁜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 축구 국가대표팀 그 엠블럼이 까마귀가 돼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일본 여행 가시면 공원이라든가 근처에서 까마귀가 이렇게 다니면서 노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까마귀는 우리나라의 까치만큼이나 흔하고 또 친근한 새로 여겨집니다. 아까 이 동요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까치 설날 이렇게 동요를 부르듯이 일본의 동요나 동화에도 이 까마귀가 아주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까막까막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응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역시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까마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외에도 이렇게 까마귀를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까마귀를 보통은 불길한 새로 여기는데요. 단, 붉은 색으로 이 까마귀를 그리면 태양, 또 금색으로 그리면 효도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유럽에서도 대부분 나라에서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이 아랍인들의 경우는 까마귀를 예언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까마귀가 오른쪽으로 날면 행운이 오고요. 왼쪽으로 날면 불행이 온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길조, 흉조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미지가 있네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까마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또 이 조류 중에서는 까마귀가가 가장 똑똑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새 중에 하나가 이 까마귀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조류, 새 하면 조금 지능이 떨어진다, 좀 멍청하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까마귀가 새임에도 불구하고 똑똑하다는 건데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나요? 네, 먼저 이 까마귀 같은 경우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한 적이 있는 하와이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나뭇가지를 이용을 해서 저렇게 아주 작은 나무 틈새에 있는 먹이를 꺼내 먹습니다. 아, 도구를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알랄라라고 불리는 까마귀인데요. 실제로 이 연구 연구팀이 이 까마귀의 능력을 시험을 해봤더니 도구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렇게 원하는 길이대로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응용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앵무새와 비슷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리를 이용해서 이걸 도구를 또 활용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이 한 마리의 까마귀가 더 있는데요. 이 까마귀의 경우는 이 투명관 안에 들어있는 먹이를 저렇게 능숙하게 꺼내 먹습니다. 아, 뚫어있는 옆면을 통해서 잘 빼먹네요. 그렇죠. 보통의 새 같은 경우는 투명으로 돼 있는 곳에 가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리창에 부딪힌다든가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까마귀의 경우는 저렇게 먹이를 아주 자유자재로 먹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 더 놀라운 것은 이 까마귀를 실험을 저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 상자 안에 먹이가 자기가 앞에 놓여있는 먹이보다 더 큰 경우를 보고 아, 그러면 내가 저 먹이를 먹기 위해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17시간이나 먹이를 먹지 않고 참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동물한테는 굉장히 힘든데요. 이렇게 도구를 쓰거나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은 거의 뭐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새들이 생각보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특히 또 까마귀는 왠지 모르게 조금 지능이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인지 능력이 뛰어나네요. 그렇게 편견을 가졌던 게 미안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실제로 아까 앵무새 말씀하셨는데 앵무침과와 까마귀가가 세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까마귀의 경우는 뇌의 무게만 봐도 몸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람보다 큰 뇌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터새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더 뇌가 크게 잘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몸집은 작게 만들면서 천적에 맞서서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에 따라서 이 까마귀 같은 터새들이 잘 진화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기억을 잘 못하거나 까먹은 사람을 보면 야,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동안 까마귀에게 신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도 그렇고 또 우는 소리도 그렇고 여러모로 까마귀는 이제 흉조라고만 저희가 인식을 했었는데 오늘 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아가네요. 네, 까치부터 까마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는 그 두 새를 보고 길조다, 흉조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터새인 만큼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